오늘 보실 주택이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는 그리 높지 않은 산들이 있고 대부분은 밖과 논으로 되어 있는 평야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집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고 있습니다. 매각 주택까지는 큰 2차선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마을 작은 안길에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오른쪽으로 길을 잘 물고 있는 벽돌로 튼튼하게 지은 남양판 시골집이 되겠습니다. 마을 쪽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2차선 도로로 잘 되어 있습니다. 마을 안쪽으로 들어오면 논과 밭이 있는 조금은 좁은 길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길 말고 큰 2차선 도로에서 들어오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길은 잘 포장도 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다 보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진입도로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현장 나왔고요. 여기 마을 안길이 한 2m 폭이 있고요. 오늘 보신 물건은 바로 이 오른쪽에 좀 집이 내려가 있는데 언덕길이라 그랬거든요. 바로 이물건입니다. 뒤쪽에서 보면 좀 지대가 낮게 되어 있고요. 길을 따라가면서 내려가면 다시 길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냥 1층 건물로 보입니다. 여기는 밭이 있고요. 주변은 이렇게 큰 2차선 도로에서 약 한 70m? 50m, 70m 정도 들어왔습니다. 동네는 조용하고 평화지대고요. 그리고 집은 깨끗합니다. 여기는 지금 저장고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언덕에 범면 있는 곳에 창고를 이렇게 저놨습니다. 뒤에는 다용도실이 있고요. 저는 다시 반대쪽으로 왔습니다. 반대쪽에서 가보겠습니다. 마을 안쪽은 계량한 주택도 몇 해 보였고요. 차량은 여유있게 한 대가 지나갈 정도의 노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매각 물건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물건지에 다 도착하니 견사가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강아지가 저를 제일 먼저 반겨주네요. 오늘의 매각 물건 앞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이 트럭은 거주하시는 분의 차량으로 보입니다. 바로 앞에 매각 물건이 있습니다. 앞마당은 이렇게 차량을 주차할 수도 있고 마당을 넓게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경사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곳은 토굴인데요. 언덕길의 번면을 이용해서 창고를 만들어 사용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뒤쪽에서 봐도 경사도가 있습니다. 주변은 대부분 밭과 논으로 이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마을은 작은 편이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뒤쪽은 정리가 잘 되어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가설 건축물로 다형도 시설을 만들어 사용하시는 것으로 보이고요. 뒤에는 항아리가 많은 것으로 보아 여기는 장독대로 보입니다. 이 길은 처음 임장을 시작했던 그 길입니다. 이쪽으로 계속 나가보겠습니다. 여기가 2차선 큰 도로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길입니다. 조금만 빨리 가보겠습니다. 저 앞에 쉼터 정자가 보입니다. 이렇게 마루가 넓은 쉼터가 있습니다. 그럼 토지 경계 및 물건 설명드리겠습니다. 매각 물건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들어오는 길은 바로 2차선 도로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길이 제일 쉽습니다. 매각 물건지에 오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조금은 경사도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 경계는 이렇게 한 필지로 되어 있고요. 지목임야 375제곱미터 113.44평입니다. 주택이 있는데 왜 대지가 아니고 임야냐고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소유자분이 준공 후 지목변경을 하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취득 후 지목변경하셔도 되고 그것은 차차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은 98.52제곱미터 29.8평입니다. 정남향판 주택이고요. 앞에는 주차장 겸 앞마당으로 사용 중에 계십니다. 마당에는 경사와 비닐하우스가 있지만 큰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모두 감정평가서에는 없지만 치워달라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거나 잘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물건은 제시회 건물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파이프조 강판 지붕으로 만든 단층 창고고요. 면적은 23.2제곱미터 7.02평입니다. 여기는 경량철골조 판넬 지붕으로 만든 단층 창고고요. 36.9제곱미터 11.16평입니다. 뒤쪽에 장독대가 있던 바로 이곳은 조적조와 목조 건물의 판넬 지붕으로 만든 단층 창고고요. 면적은 27.9제곱미터 8.44평입니다. 여기는 블록조 기타 지붕으로 만든 단층 창고인데요. 12제곱미터 3.63평입니다. 그 외 제시회 건물이 감정평가서에도 나오는데요. 여기는 건조기가 있던 자리로 보였지만 현재는 깨끗하게 치워지고 지금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시회 건물은 총 106제곱미터 32.07평이 나오지만 건조기가 있던 자리를 빼면 약 31평이 나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럼 토지 경계를 좀 더 자세히 봐볼게요. 빨간색은 매각물건 토지 경계고요. 노란색은 현황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공동명의의 개인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라서 문제될 것 같지만 마을 안길로 아스팔트 포장도 되어 있어 문제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공적서류를 검토해보니 마지막 소유권이 1950년에 되었고 소유자분은 1915년생이시더라고요. 시골에는 이런 땅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냥 마을 안길로 공도화되어 있어 문제없어 보입니다. 지금 동서남북 표시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남향에 가까울 정도로 남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곳은 마을 위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전망도 괜찮게 나옵니다. 여기는 전라남도 정읍시입니다. 시내와도 가깝고 평야지대에 밭도 있어 농촌 생활을 누리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이 주택은 2010년 6월에 사용승이 되어 올해가 13년차이지만 벽돌로 지은 아주 튼튼한 집입니다. 지붕은 아스팔트 싱글조 지붕입니다. 그 외 제시회 창고들이 많아 좁아 보이지만 100평이 넘는 지빈이 나름 괜찮아 보입니다. 임차관계 및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세 분이 주민등록되어 있지만 모두 소유자의 가족이라고 나옵니다. 가족이나 친인척이라고 해도 임대차 계약이 무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분들은 말소기준등기가 2010년 7월 5일인데요. 그보다 늦기에 대항력은 없습니다. 이번 매각으로 말소기준등기 이후 권리들은 모두 소멸됩니다. 낙찰자가 인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입지를 살펴보면 매각주택부터 정읍시와 태인읍까지는 자차기준 약 20분 정도 걸리고요. 줄포까지는 약 15분 걸립니다. 주변에는 대부분 농경지대이기 때문에 마트나 병의원은 여기까지 나가셔야 합니다. 그럼 멀리 봐볼게요. 부안, 고창, 김제 모두 약 30분 이내에 이동 가능하시고요. 광주광역시까지는 1시간, 전주시 1시간, 서울, 경기 약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럼 시세 봐볼게요. 이곳의 농지 시세는 대부분 5만원 전으로 보입니다. 저렴한 것은 약 3만원대, 괜찮은 것들은 약 7만원대입니다. 대지일 경우 거래건수는 거의 없지만, 여기 대지가 평당 28만원 정도에 거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지 않기에 시세 조사를 더 꼼꼼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잘 지은 벽돌조 주택과 대지 가격을 감안해서 입찰가를 산정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럼 물건 정리하겠습니다. 법원 경매 2022타경 1382번이고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23년 4월 24일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소재지는 전라북도 정읍시 영원면 풍원리 689-18번지고요. 주택토지 일괄매각입니다. 토지면적 375제곱미터 113.44평이고요. 건물면적 204.54제곱미터 61.87평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제시회 건물 약 31평 정도 있는 것도 감안하시고요. 감정가는 9,227만 4,860원에서 한 번 유찰되어 6,459만 2천원의 최저가로 시작합니다. 입찰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645만 9,200원 이상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매각물건 임장 및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이 부동산이 마음에 드신다면 꼭 현장 임장하시고 입찰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부동산을 찾아서 전국 어디든지 찾아가는 꾸준 남자였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